주직원 제인 언니가 매력 왕을 노리고 재밌고 싶어 하고 들어보자 제인 Margaret의 매력 어필 타임 아 진짜 뭐야 망탈까지 안해 이제 아 틀나 아니 원래 매력 여라고 생각한다면 어필할 뭔가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은혜중에 생각하였으면 어필한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신데요? 본인이 어필하고 귀여워 며칠 전에 시청자분들이 자기 귀여운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보여주세요 제발 왜 언제 그랬어 무슨 소리야 그날의 컨셉이 그랬던거고 아니 내가 봤을땐 여러분들 절대 못봐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내가 진짜요 여러분 끝나고 배기할때 그랬어요 애교 그런거 짓어놓고 애교 애교 못봐 못봐 이런거 이런거 했지 못봐 못봐 아니 본인만 놀아가요 알아요 아니 본인만 놀아가 제인언니 시키려고 이러면 엄청 본인만 놀아 그러니까 제인아 제인아 자 여러분 저 이벤트가 있어요 이 영상은 제인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